. 밥밥이후로 5개월만의 컴백을 하는데 밥밥보다는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로 많이 고민했던 앨범이라서 좀 많이 설레고 그리고 정말 떨립니다. 저번 앨범에는 비비지의 첫 시작을 알리는 포부가 담겼었고 그리고 이제만 딱 비비지는 이런 그룹이에요를 보여주는 약간 정체성 같은 앨범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냥 와 너무 신난다 라기보다는 정말 들으면 기분이 좋고 뭔가 상쾌해지는 매력이 있는 게 비비지만의 뭔가 차별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정말 컴백 대전이라고 일컬은 만큼 많은 분들이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목표가 있을까요? 그런 성적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좋으면 좋겠지만 멋진 아이돌 분들과 함께 그냥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또 오랜만에 그런 진짜 음악방송의 그런 복잡거림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임하고 있고요. 랩에 문다. 정말 사이가 잘 맞고 성향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안 맞는 듯 맞는 듯 굉장히 찰떡같이 퍼즐처럼 맞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i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